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그런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올유 투싼 디젤 1.7 모던 등급 차량이고 이류 차량입니다. 2017년식 10만8천키로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요새 SUV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연식 대비 키로수는 있지만 가격이 너무 착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연식 대비 키로수는 있지만 관리 상태도 너무 이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너무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색상과 앞에 보시면 넓은 그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있는 그대로예요. 영상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헤드부터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문콕이나 장기스가 없고 진짜 환상적인 그런 관리 상태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17인치 타이어로 되어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이렇게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도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후면부 공간 보시면 6대4 폴딩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삼각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킷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 있고 아래 디퓨저도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힐 램프 보시면 어디 깨지거나 뭐 그런 흔적도 없고 장기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정말 이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이열 공간 보시면 뒷열 네 뒷열 공간 훌륭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네 바닥도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 열성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네 시동 소리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네 10만 8,842km 탄 차량이고 앞쪽에 2채널 블랙버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네비가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FMAM 네 볼륨 소리 네 훌륭하게 이렇게 들리는 차량이고 그리고 에어컨 네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풍량 조절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되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열선 들어가 있고 이쪽에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수납 공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컵 폴더 네 컵 폴더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드라이빙 모드 여기 오토 스탑 여기 보시면 내리막기 속도 조절 기능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스톱 박스 보면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여기 모두 여기 핸드 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그냥 일반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네 시원하게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슈욱 네 슈욱 네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고 이게 추가 옵션으로 넣으신 거예요. 모던 등급이라서 추가 옵션으로 따로 이렇게 장착을 또 이렇게 해놓으신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다 받고 내려서 엔진 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 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엔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엔진 소리 이렇게 들리고 있고 이렇게 쭉 한번 찍어주세요. 쭉 찍어주실 때 네 차량 상태가 너무 완벽하게 들리고 완벽하다는 거 네 저희가 직접 네이프에서 판매까지 해서 정말 확실한 차량만 찍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 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 차량 정말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네까지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